물러도 준치, 썩어도 준치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돌에 값어치가 있는 물건은 약간의 힘이 생겨도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뜻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썩어도 준치라는 속담의 주인공이자 정말 맛있는 것으로 유명한 준치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준치는 청어먹, 준치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로 지역방원에 따라서 존어 또는 왕눈이로 불리기도 한다 몸길이 50cm 정도의 엔뎅이와 비슷한 생임새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서식하고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연해에서부터 저벌리 동남아시아 연안이나 현도연안 근처에도 서식한다 주로 구워먹는 것을 선호하지만 신중한 준치는 회로 먹기도 하는데 이때 일반적인 생선처럼 포로 떠서 먹는 게 아니라 마치 전어처럼 뼈채로 썰어서 새꼬시회를 해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잔가시들 때문인데 준치구이를 먹는 내내 혀를 요리조리 굴려가며 가시를 거르는 시간이 씹는 시간보다 배는 오래 걸릴 정도로 가시가 많기로 유명한 생선이다 때문에 조선시대엔 권력이나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에게 준치를 선물로 보냈다고 하는데 맛있다고 무턱대고 먹었다간 목에 가시가 걸릴 수 있는 준치처럼 지나치게 탐하다가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나즈막한 경골표시였다고 한다 전해지는 민담에 따르면 준치는 원래 가시가 좋고 맛있는 생선이었다고 하는데 그 때문에 사람들이 마구 잡아먹기 시작하자 그 말을 일종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한 바다의 용왕님이 다른 물고기들을 모아놓고 자신들의 뼈를 하나씩 뽑아서 준치에게 꽂아주도록 명령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뼈를 꽂는 것이 어찌나 아팠는지 준치가 이기저리 빤스런을 하기 시작했고 친절한 물고기들은 뒤를 쫓아가면서 자신들의 뼈를 하나씩 꽂아줬다고 하는데 그 때문에 준치의 몸에는 가시가 많아졌다고 하며 특히 뒤를 쫓기면서 가시를 박혔던지라 꼬리 쪽으로 갈수록 가시가 많아졌다고 한다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우수한 장가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음식으로 요리되곤 하는데 소금을 뿌리고 굽는 간단한 준치구이부터 살만 발라내 완자를 만든 다음 장국에 넣고 끓인 준치국 등이 있으며 특히 준치살을 넣고 빚은 준치만두는 음력 5월 5일 단호절에 풍년을 기원하면서 먹는 잔치음식이었다고 한다 아무튼 준치는 맛이 좋기로 유명한데 예부터 우리나라에선 진짜 맛있는 물고기란 뜻으로 참 진짜와 뛰어날 준자를 사용한 진어 또는 준어라고 불렀다고 한다 중국 명나라의 태도였던 홍무제 주원장이 준치를 배우 좋아했기 때문에 주원장이 죽은 이후에도 명나라 황실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제사상에 빠지지 않고 준치를 올렸다고 하는데 명나라가 수도를 남경에서 북경으로 천도한 이후 준치를 올리는데 애로사항이 생겼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준치의 몸속에 있는 혼행세균은 명상 5도가량의 낮은 온도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어서 냉장시설이 발달한 요즘 또한 상하지 않고 관리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생선이다 하물며 냉장시설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 강남 지역에서 잡히던 준치를 머나먼 북경으로 신선하게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대부분이 부패를 견디지 못하고 생겨버리기 일쑤였다 때문에 결국 비교적 멀쩡한 것만 골라서 제사상에 올리고 나머지 상한 것들은 신하들에게 하사했다고 하는데 준치에 익숙했던 강남 출신 신하들은 상한 준치임을 금방 알아보고 먹지 않고 몰래 버렸다고 했으나 준치를 잘 몰랐던 북부 출신 신하들은 이미 상해버린 준치가 원래 그런 생선인 줄 알고 맛있게 먹으면서 극찬을 했다고 한다 여담으로 우리나라 민물고기 중에서는 강준치라고 불리는 생선이 있는데 인어먹 강준치학과에 속하는 어종으로 준치와는 생물학적으로 전혀 다른 물고기이다 이 강준치란 생선도 준치와 비슷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생임모양이 협사해서 강에서 사는 준치란 뜻인 강준치란 이름이 붙었으며 준치의 특징인 어마어마하게 많은 잔가시도 비슷할 정도로 매우 많다고 한다 그러나 준치와는 다르게 이 생선은 더럽게 맛이 없는 것으로 유명한데 가시가 많은 건 둘째치고 비린내와 흑맛이 매우 심한 편이라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하든 비비가 상하는 걸 막을 수 없다고 한다 심지어 살아있는 상태일 때도 몸에서 나는 비린내가 너무 심한지라 강준치를 맨손으로 잡은 뒤 비누칠을 여러 번 하더라도 냄새가 가시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 그래도 보통 50cm에서 크게는 1m 정도로 민물고기 치고 제법 큰 편이라서 유어 낚시 어종으로서는 나름 생맛 있는 편이라고 하며 개나 가재를 잡을 때 사용하는 통발의 미끼로는 제법 쓸만하다고 한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혹시 영상에서 소개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신 준치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나 보고 싶은 영상 주제가 있으시다면 덧불로 남겨 공유해주세요 이상 친절한 설명충 푸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